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건 아프간전 패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한 데에는 북한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프간전의 패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경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아프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대요 물론 진짜 빼라는 건 아니고 방위분담금을 올려받자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이 점에서 혹시 트럼프에 환상을 갖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환상을 갖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튼 트럼프가 아프간이랑 한국에서 미군을 빼라고 했더니 당시 국방장관인 매티스가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미훈련을 중단하라고도 했는데 매티스가 그거는 미국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일어났죠 매티스가 미친 짓이라고 했던 아프간 철수가 현실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매티스는 물론 뭐 한미훈련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긴 한데 매티스가 한 표현을 빌려 쓰자면은 아프간 전 패배는 미국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을 파괴한다는 거는 미국 내부를 파괴하는 거 그리고 미국 외부가 파괴되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치를 보면 미국의 아프간 패배가 이미 미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부터가 하락했죠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철군을 하니까 그 주 월요일에 50%였다가 그 주 금요일에 50% 아래로 떨어졌고 43%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트럼프랑도 별 차이 없는 지지율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됐다는 점을 보면은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전 패배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온갖 문제가 터져나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정부는 미군을 철수해도 아프간 정부가 2년 정도 버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두 달도 못 버티고 뭐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군하면서도 민간인들 다 철수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체 이게 뭐냐 이런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해명하기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아프간 정부가 2년은 버틸 줄 알았는데 뭐 정부가 형편없더라 가짜 부대가 있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 되나요 변명이 안 되죠 아프간 정부가 어떤 상태인지 뭐 CIA든 미 국무부든 국방부든 알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 미국 정부가 한 예상이 틀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자기 책임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CIA가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CIA는 아프간 정부가 붕괴할 거라고 백악관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백악관과 국무부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아프간 사람들 중에 미국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역자들을 철수시키려고 비자 문제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무부가 굼뜨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CIA가 국방부도 비판을 했는데 CIA가 국방부한테 철군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철수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CIA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난타한 거죠 국방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한 게 아니 나는 철군을 반대했다 그리고 철군을 꼭 해야겠으면 7월 4일까지 빠르게 철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4일을 넘기면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국방부가 이렇게 변명하는 걸 보면서 미군이 바그람 기지에서 다급하게 철수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급한 철수도 이런 상황 인식에서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튼 그랬는데 백악관이 국방부의 말을 다 무시하고 8월 30일까지 있으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서 다 꼬인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미국 정부가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 가지고 정부 내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장관이 나서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정부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정부가 보통 믿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장관이 나서서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곤란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지도 못했겠죠 금방 짤렸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CIA도 난 백악관한테 이야기했는데 백악관이 무시했다 정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방부도 자기도 백악관에게 철군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악관이 무시했다 이렇게 책임을 다 백악관한테 떠넘기잖아요 원래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악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이 자기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사퇴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게 한국 정치에서는 일반적인데 미국은 반대인가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백악관이다 이런 꼼까루 집안이 보여지고 있다 이럴 정도로 미국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거죠 이런 혼란이 앞으로 갈수록 격화되면 격화되지 금방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군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군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사기가 바닥이겠죠 아니 슬리퍼 신고 소총 들고 싸우는 집단이 탈레반인데 이런 탈레반에게 졌으면은 뭐 야 내가 꼭 복수를 해야겠다 서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끓겠어요 야 솔직히 제가 미군이어도 야 저녁 언제 하냐 파병 가기 정말 싫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프간전 패배로 현역 미군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현역 미군은 미군 군대 비판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짤리니까 그렇죠 실제로 미 해병대 중령이 아프간전 철수를 보고 미군 지휘부를 비판을 했다가 지휘권을 박탈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중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이 아프간전 측에 경멸을 느낀다고 했어요 왜 경멸을 느끼냐 20년 동안 미군 병사들이 헛되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는 거예요 할 만한 문제 제기죠 병사들은 막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까지 전쟁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미군이 파병 가면 다들 정신장애에 걸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2008년 자료인데 당시 기준으로 아프간과 이라크 쪽에 파병 갔던 사람 중에 30만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다는 거예요 30만명이라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세종시 인구가 34만명이에요 춘천이 28만명입니다 그쯤 되는 사람이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이천팔년 기준이에요 이천팔년 기준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직 미국에서 아프간인 줄 알고 전투라는 거예요 이 증상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옆에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경찰이 전쟁 당시 상황처럼 상황이 뭐 종료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니까 이 사람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뒤에 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올해 구월 육일 기사인데 여기도 보면 아프간 파병 출신이 민간 가정집에 신이 나를 보냈다 이러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쏴 죽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못하잖아요 이 장이 정신 장애가 오니까 그래서 미국 퇴역 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어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서 노숙자가 되고 막 그런대요 물론 미국이 쳐들어간 침략 전쟁이지만 하여튼 비극이죠 이러니까 어때요 아프간 철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미국에 파병 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심장에 찢기는 것 같다 미국이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도 다 인터뷰에서 자기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장애까지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버티는 거죠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래도 자기가 파병 갔던 게 옳은 일 했다고 믿으면서 버텼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건 너무 쓰레기 같은 짓이고 잘못된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버틸 수가 없겠죠 버틸려면 옳은 일이야 옳은 일 했어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를 했죠 그리고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는데도 그냥 빠져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허망하고 좌절감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퇴역 장성들 간부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철수했으면 안 됐는데 국방장관이랑 합참은 대체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바이든이 성급하게 철수하는 거를 못 말렸다 그러면 책임을 다 못했다 국방장관이랑 합참이랑 니네가 아는 사람들인데 군대를 니네가 못 말렸으면 니네 사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군 송수권자인데 송수권자의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퇴역 군인 단체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큰 로비 단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이 퇴역 군인들의 목소리가 현역 군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데 현역 군인들은 사기 충천해 가지고 생생하겠어요 현역은 직접 겪은 사람들이니까 심하면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군대 내에서 좌절감과 사기저하 이런 게 팽배해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에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랄까 애국심 같은 걸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막 성적이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처참히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겠어요 자부심이 있겠어요 유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미국 아이가 야 미국이 최고야 가장 센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쳐봐요 옆에 있던 아이가 야 탈레반의 태도 지는 게 뭐가 최고냐 이렇게 반박했다고 쳐봐요 솔직히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미국인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국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국민들의 삶과 정신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를 살펴보려는데 이걸 보려면 베트남전 때를 살펴보면 참고가 되겠다 싶습니다 베트남전도 일찍부터 미국의 폐색이 짙어졌죠 60년대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났냐면은 미국에서 히피족 히피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이게 히피 사진인데 미국 원주민같이 옷을 입었죠 이것도 히피 사진인데 뭐 인도 사람같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자연인이다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람이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튼 히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천구면 육십 년대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해가니까 사람들이 실망감과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좌절한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구십 점 팔십 점 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삼십 점 맞았다고 쳐보세요 어떻습니까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되겠죠 야 난 공부는 아닌가 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놀아야겠다 이러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들이 어떻게 됐냐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겠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다 평화롭게 살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반전 운동을 하는 일군의 집단이 되기도 했는데 히피족들이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떠돌이 생활하고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공동생활하면서 집단 성관계도 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미국은 희망이 없다 야 다 포기하자 될 대로 되라 이런 삶의 방식들이 유행을 한 거죠 그럼 미국인들이 다 히피처럼만 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공부를 예로 들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30점 맞았어 100점 맞을 기회가 없어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탈해 하면서 포기해 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삐딱해집니다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선생님한테도 화가 나고 학교나 사회한테도 화가 나고 그러면 반항을 하는 거죠 구구 세력이 이런 꼴이다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패배기가 짙어지면서 구구 세력들이 성장하는 기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구구 세력들이 미국의 주인은 백인이다 이러면서 구구 운동이라고 했을 때 흑인을 구타하거나 린치라고 하죠 이런 식이었는데 베트남전을 기점으로는 어떻게 되냐 백인 구구 세력들이 미국 정부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미국 내부에서는 자꾸 흑인 인권을 신장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외부에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작은 동양의 나라한테 패배하니까 이 구구 세력들한테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의 조국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자랑스러운 백인의 나라인데 어쩌다 이렇게 형편없어졌지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닿았냐 야 나는 미국이 백인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 정부는 백인을 위한 백인의 정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미국 정부가 넘어갔구나 백인께 아니게 됐구나 썩어 빠졌구나 미국을 뒤집어야겠다 백인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백인 무장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무기 들고 시위하는데 무기 들고 나가고 1990년대 연구 결과 보면은 오백 몇 명 정도가 백인 무장 운동에 참가한 거나 돈조했다고 평가가 된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 의회 난입 사건 보세요 이런 것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베트남전의 영향이 이렇게 미쳤다 아프간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베트남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1군의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다른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극우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언론 보도 보면은 벌써부터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이런데요 탈레반은 중부장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비행 전투기가 있습니까 뭐 탱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을 이겼다 이야 이건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본대요 왜 무슨 성공 사례냐 미 백인 무장 운동 세력들도 내전을 일으켜서 미국 정부를 전복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성공 사례가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탈레반한테 배워야 되겠다 또 아프간전 패배를 보면서 어떤 단체들은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구화가 심각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이 뭐 딱 맞는 그림은 아닌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난파된 사람들이 생전을 위해서 사람을 먹었다는 일화가 있대요 실화라는데 그 실화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무한 경쟁과 무한 대립에 놓여 있다는 그림으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의 구구화가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이런 대립과 무한 경쟁의 기류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했다는 건 뭡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약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프간전도 미국이 아프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간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아프간에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약탈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프간전 패배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약탈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십 년 동안이나 이조 달러를 들여서 약탈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반작용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나치 독일도 독일이 세계 일차 대전이나 이런 데서 패배를 해서 약탈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결과 나치가 부상한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경제적으로 미국이 너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야 이번 판에서 이기면 그 딴 돈으로 갚을게 이러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썼는데 결국 잃고 끝났다 이러면 패가 망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하게 사회 진보로 나아가면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겠죠 야 우리 도저히 못살겠다 국가가 책임져라 독점 자본 타도하자 이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혁명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안 되죠 혁명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럼 결국 미국인들이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백인은 흑인이 밉고 자기 일자리를 뺏어 가잖아요 흑인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이 흑인들이 백인들 일자리를 뺏어간다 백인들의 부를 뺏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백인만 흑인이 싫어요 흑인도 동양인이 싫어요 흑인도 이민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다 상류층은 저소득층이 싫고 저소득층은 상류층과 중소층이 싫고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서 작은 차이가 있어도 다 쪼개져 가지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 갈등도 생기고 인종 갈등도 생기고 미국 사회 전역이 싸움판이 되는 거죠 이미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미국에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약탈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좀만 수툴리면 약탈을 이렇게 해요 2020년 말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 대선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종과 갈등도 커지고 경제도 안 좋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걱정돼서 총을 사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총이 역대 최고치로 팔렸다는 거예요 총이 그렇게 많이 팔리니까 총기 사고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작년이 역대급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추세예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매번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탈을 많이 하니까 풍요로워지죠 전쟁에서 이기고 그 결과 풍요로워지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미국은 최고야 제일 강해 이게 애국심이라고 치면서 성적이 흔들고 내가 최고다 하고 살다가 그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패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회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정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내부에서는 아프간전의 패배로 사기가 저하되고 미국인 사이의 대립이 극심해질 거다 그러면서 미국 사이에서 혼란이 심해지는데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 몇 명 사진이에요 분명히 보시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막 섞여 있죠 사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은 온건파고 공화당은 강경파라가지고 평안이 전쟁이니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은 다른 나라 침략해서 약탈해 먹고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목표도 같은 거죠 단지 강경하는 정책이 필요할 땐 공화당이 강경책을 쓰고 온건한 정책이 필요할 땐 민주당이 나서서 온건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가 하하호호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해도 이렇게 서로 하하호호 지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익을 노리고 모인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게 북한 관련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하노이에 와서 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때 뭘 했냐면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스캔들이 어떻고 트럼프의 여자 관계가 어떤데 여자들을 입마금하려고 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폭로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가 바로 이 청문회자라라는 지적도 나왔었어요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정상적인 나라면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데 심지어 미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면 이럴 때는 사실은 외교를 나간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는 게 국룰이죠 뭐 필요하면 북한을 공격할 순 있겠죠 민주당이 야 북한은 협상에 빨리 나와라 이네 우리랑 빨리 협상 타결해라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줘야 정상이죠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국내에서 자기 대통령을 막 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럼 정상회담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찮게 보고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회담 외교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 청문회는 트럼프가 국내에 복귀하면은 그때 해도 안 늦잖아요 근데 굳이 정상회담 당일에 청문회를 여는 거는 의도한 게 있는 거죠 북미회담을 망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협박일 수도 있죠 너 합의 맺고 와봐 이런 거죠 이게 진짜 개싸움인 거예요 좀만 더 과거로 가면은 애초에 트럼프도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랑 북한 사이에 2017년에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2018년 들어서 트럼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장에게 위대한 인격을 갖췄다 매우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냐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북한이 2017년 말에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이게 뭐냐 미국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절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못하겠잖아요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속수무책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북한에 설설 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보기에 민주당이 보기에도 공화당이 보기에도 서로가 이 상황이 못마땅해요 근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민주당은 공화당한테 야 이게 뭐냐 완전 굴욕이잖아 똑바로 좀 해라 북한 비핵가 니네 왜 못하냐 이렇게 공화당을 비판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트럼프를 가루가 되게 까는 거예요 근데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민주당한테 야 너는 뭐 별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야 너넨 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북한이랑 사이 좋아서 북한이 핵실험도 안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한 거야 니네 두고 봐라 북한이 언제 한 대 때리고 말지 이렇게 막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북한 문제를 두고서도 미국 내에서 개싸움이 벌어졌는데 아프간전을 두고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프간전 패배로 미국이 미국 안에서부터 파괴되고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내부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이 대외 부분에서도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프간전 패배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탈미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아프간전에 미군만 군대를 보낸 게 아니죠 나토도 파병을 해서 싸웠어요 그러면 미국은 사실 철군을 하기 전에 나토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번번이 나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나토는 탈레반이랑 협상을 하는 것도 반대를 했고 미군이 철군을 결정한 뒤에는 철군할 거면은 좀 시기를 연기하자 아프간 상황도 좀 불안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철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땠습니까? 탈레반이랑 협상도 제멋대로 해버리고 철군도 자기 맘대로 서둘러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도 뜻밖의 서둘러 철군하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다 못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군했던 나토 병력이 다시 들어와서 민간인을 데려가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이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토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실패다 나토에서 벗어나서 유럽 자체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도 미국이 강하니까 유럽에서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랑 붙어먹으려고 나토를 유지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이제 미군이 졌지 않습니까? 나토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나토를 운영할 수 있는 구심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 미국이 지금 하려는 주요 대외정책 구상이 바로 가치동맹이에요 가치동맹이란 게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데 동의하는 나라들을 한 대 모으자 이런 건데 이게 실은 북중러를 상대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모으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기본 북한, 중국, 러시아랑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럼 가치동맹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치동맹에 들어가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북중러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를 감수하고서 지금 가치동맹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니네 나한테 붙어라. 니네 내가 북중러 다 이길 수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죽는다. 미국이 이렇게 북중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다 싶은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니네가 가치동맹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해줄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일단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를 경제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근데 군사력에서도 어때요? 아프간한테 지고 폐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뭘 믿고 가치동맹에 들어갑니까? 굳이 북중러랑 등지면서. 그럴 거면은 경제적으로는 차라리 미국보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랑 손잡는 게 이득이잖아요. 가치동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중러랑 손잡는 게 이익이에요. 근데 심지어 바이든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게 비판을 많이 들으니까 뭐라고 둘러댔냐면은 국익이 안 되는 전쟁이 안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동맹국들이 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만을 보세요. 지금 대만이 미국 믿고 중국이랑 맞서는 거 아닙니까? 대만 입장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야 여기 내가 꼈다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안 도와줄 수 있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한국도 어떻게 보여요? 북한이랑 지금 한국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한국 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이게 북한이랑 지금 대적했다가 미국이 피해보겠는데? 이거 국익이 안 맞네? 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바이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국익이 안 되면은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하면은 주한미군이랑 대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백악관이 어? 야 이거 그렇게 번지면 안 되는데 진화를 빨리 해야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거기는 아프간이랑 다르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은 바이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동맹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난항을 겪게 되겠죠. 다음으로 아프간이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볼 게 아프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거다.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의 주요 대회 정책 중의 하나가 일대일로인데 육직길과 바닷길을 유럽으로 잇는 길을 21세기 현대판 실크로드 비단길을 만들겠다. 이런 게 일대일로인데 아프간에서 중국에게 일대일로 어서 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힘을 받겠죠. 그것과 비례해서 중국의 영향력도 한층 커질 거다. 또 탈레반이 미국이 다 철수하기도 전에 러시아부터 만났어요. 러시아를 만나서 서로 안보에 대해서 야 우리 이런 이런 걱정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탈레반이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프간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해소된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불하면서 남서쪽으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프간이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겠죠. 아마도 아프간을 거쳐서 이란에까지 영향력이 닿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 중앙아시아 주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변화란 게 뭐냐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과 비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랑 가까운 터키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겨난다. 터키가 지금 미국 무기도 안 사고 러시아 무기를 사면서 미국이랑 마찰을 겪고 친러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터키를 제재까지 하는데 터키가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러시아 무기를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하기까지 했어. 그러면 터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부터라도 미국말을 들어야겠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도 미국말을 안 듣고 더욱 친중, 친러 행보를 가속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래요. 아프간전 결과가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준다. 뭐냐면 원래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겠다고 했거든요. 2019년에 그런 입장을 밝혀를 했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잖아요. 중국의 1대1로 구상해보면 이탈리아가 종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닷길이 그래요.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의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올해 6월에 안 하겠다고 번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패배를 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차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미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미국이 점점 망해가는데 우리 이득 생각하면 1대1로에 결국 가야 되겠는데? 해서 기회를 봐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1대1로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지금 러시아랑 천연가스관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원래 이거 대러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결국에 허가를 해줬어요. 독일이 이러다 완전 칠러로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제재를 고집하지 못하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5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9월 2일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냐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뺏기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크림반도를 되찾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될 처지인데 가스관 연결도 못 막으면 크림반도를 어떻게 되찾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랑 정상회담을 하면서는 독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입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는 거죠. 미국도 참 딱하죠. 독일한테는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우크라이나한테는 그렇다고 가스관 해야 된다고 약한 소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입장을 막 번복을 하는데 그 전에도 가스관 연결을 하겠다고 미국 말을 안 듣던 독일이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그 주변에서 세계 곳곳에서 패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아프간전 패배가 세계의 반미자주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 전 세계 반미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프간전을 보면서 자신감을 막았고 기세가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 지금 미국 믿고 까불고 있는데 니네 미국만 너무 믿고 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최근에 미국이 쿠바를 상대로 반정부 시위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쿠바가 아프간전을 보면서 야 미국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미국한테 굴복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쿠바에서 반미 시위를 열면서 미국한테 맞서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뭐 이런 전체적으로 확산될 거다. 한국에서는 어떠냐면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뭐 엄청난 충격이 있거나 이걸 기점으로 반미 감정이 막 형성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미 자주 세력에게는 통쾌감을 주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게 기생한 적폐세력들에게는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니까 혹시 이게 주한미군 철수 여론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 미군이 저렇게 나가니까 못 믿겠다. 미국이 방위분담금이나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뭐 미군 범죄 코로나도 사실 문제가 많고 근데 주한미군도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같은 언론이 아프간전에서의 미군 철수가 주한미군 철수 여론 반미 여론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들여서 여론 무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북한 효과예요. 북한이 미국의 아프간전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북한이 직접 참전했다던가 탈레반을 도와줬다던가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나비효과 같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나비효과가 뭡니까? 이런 거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영향을 줬다 이런 거예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과나 큰 변화를 야기했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비효과가. 북한이 아프간전에도 나비효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을 해오는데 미국이 아프간에 발이 묶여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프간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이 군대를 빼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돌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일단 이 말 자체로도 미국이 약해지긴 약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과거 군사 전략을 보면 이랬어요. 90년대 때 소련이 붕괴하고서 미국이 내세운 대외 전략은 두 개의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이긴다.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던 게 이천 연대 들어오면서 정책을 바꿉니다. 원 플러스라고 하는데 동시에 두 곳에서 분쟁이 나면 한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한 쪽은 해군 역이나 공군 역을 동원해서 억제하고 있겠다. 그래서 한 쪽에서 전쟁을 이긴 뒤에 다른 쪽을 정리한다. 라는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동시에 두 개까지 전쟁을 하지는 못하겠다. 하나씩 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바이든이 말한 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프간전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나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있는데 아프간전을 하고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전쟁이 없는 셈이죠. 바이든이 한 말만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모든 나라가 미국한테 까불어도 미국은 침략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 아닙니까? 좀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대외 전략이 약화되고 있고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왜 이런 상태에 빠졌냐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몰린 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강경하게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점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중국이 미국한테 무엇 하나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합니다. 무역전쟁도 보면은 미국이 공격을 하니까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해요. 회담을 하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야 마지노선을 제시를 하면서 야 이 선은 지켜라 이건 넘지 마라 이걸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먼저 요구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한 말도 공세의 수위가 세졌어요. 올해 7월에 중국 공상단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강철로 된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머리통을 깨부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기자들이 미 국무부한테 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떻게 논평할 거냐 라고 했더니 국무부가 논평을 아직 못했어요. 중국은 뭡니까? 미국한테 한판 붙자 덤벼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원래 미국을 이렇게 대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 발언인데 2013년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이견이 있어도 원만하게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냈어요. 한마디로 잘 지내자는 거죠. 싸우지 말고. 2015년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다 품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야 태평양에 먹을 게 많으니까 미국 너네 이익도 충분히 챙겨줄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못살게 굴지 말자. 잘 지내자. 잘해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던지면 중국이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데서 미국한테 2000억 달러짜리 계약서를 써주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잘 해줄 테니까 이제 관세폭탄 이런 거 그만둬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랬던 중국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머리통 깨버린다. 선 넘지 마라. 조심 좀 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중국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냐. 2월 살펴보니까 지금 중국처럼 미국한테 당당하게 나섰던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2017년 북한이 어떻게 했냐. 미국의 땅덩어리를 없애버리겠다. 늘다리 미치강이. 도타드란 말을 전세계적으로 유행시켰잖아요.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명이 지금 봐도 참 수위가 높아요. 저 성명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성명을 낸 건데 그 성명 내용이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반발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불로 다스리겠다 트럼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기자들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초강경 대응이 뭐겠냐 물어보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내가 결정할 건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발격 뒤집어졌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북한과 미국이 이천십육 년쯤부터 반관 반민 회담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 1.5 트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1.5 트랙 회담에 참가했던 미국 측 참가자가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북한의 관심사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국 참가자가 트럼프가 미쳤는지 아니면 미치적 하는 건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야 트럼프가 정말 미쳤나? 하고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겠어요? 농락한 거죠. 야 니네 대통령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래? 정신 좀 차리라 그래. 이런 말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경악스러운 행부입니다.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핵무기란 게 워낙 강력한 무기잖아요. 전략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재래식 전력도 센 미국이 다른 나라 핵무기 가지지 못하도록 통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니네 핵무기 가지면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국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핵무기 개발하고 이러면은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박살 내놓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안 만들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핵무기 만들고 ICBM 만들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봐요? 야 북한 너네는 어떡하냐? 어쩌려고 그러냐 미국이 쳐들어오면은? 니네 미국을 이길 수 있어? 경악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야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작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납작 엎드려서 슬슬 기는 거예요. 트럼프 보세요. 화염과 분노.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내 핵단추가 더 크다. 뭐 이런 망란이었는데 갑자기 김정은 국무위장에게 만나서 영광이다. 인격이 위대하다.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볼턴도 완전 반북 꼴통 수고 세력 아닙니까? 이런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장의 결단력이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막 극찬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1994년 보세요. 그때 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핵위기도 바로 이런 정황에서 났던 거예요. 북한이 뭐 영변 핵시설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 같다. 뭐 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니 많이 이랬던 게 1994년 핵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대여가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그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전달을 했대요. 이게 물론 미국놈들이 말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엄청난 표현 아니에요. 그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는 건 뭐예요? 개로 치면 배 까고 누운 상태를 한 거예요. 이런 몸짓을 한 거죠. 개가 배를 하늘로 드러내 보이면서 누우면 공격할 의사가 없다. 항복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인 경우가 있대요. 이 말은 뭐냐? 나는 항복할 테니까 나랑 대화 좀 해달라.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배 드러내 놓고 누운 개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죠. 원래 중국의 대미 전략이 뭐였냐면 도강양회라고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실력을 보이면 힘이 충분히 세지기 전에 박살난다. 힘이 미국을 이길 때까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쌓일 때까지 있다가 그때까지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된다. 이런 외교 전략을 썼어요. 근데 북한은 안 그러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횡보하고 또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국무원 자문위원인 스인홍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지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구나. 그거는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아니고 푸틴 대통령도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중국이 야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상 북한식으로 미국한테 강경하게 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기분 나빠도 기분 좋은 척하고 미국 요구사항 들어주고 미국한테 저자세를 보였어요. 그랬는데 미국한테 할 말하고 당당하게 자기 이익 챙기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이 세게 나간다고 미국이 특별히 더 뭐 불이익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이랑 크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겠죠. 야 북한식이 좋구나. 이러니까 중국이 더욱더 미국한테 강경하게 대응하고. 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죠. 미국이 자기 주권을 위협하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지 않고 강경하게 공세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중국이 엄청난 위협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중국이 미국 말을 잘 들을 때는 미국이 뭐하러 아프간전을 그만두겠습니까? 아프간전을 하면서도 중국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경제 제재 내린다 그러면 중국이 엎드리니까. 좀만 위협하면 알아서 도강 양해하는데 중국 제어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중국이 강경 대응을 나서니까 미국이 좀만 위협하는 걸로 안 되잖아요. 미국이 전심전력으로 중국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중국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냐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사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에 병력도 딸리고 무기도 딸려요. 그러니까 한 번 파병을 보내면 귀국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공모함을 보냈어. 그러면은 임무를 일정 기간 동안에 완수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야 여기를 지금 보냈는데 저기도 지금 문제네. 니네 저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귀국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 외근이 길어지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약하고 술 먹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만 위협이 돼요. 러시아도 위협이 되잖아요. 러시아도 크림반도 병합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아프간전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아프간전에 투입됐던 병력이라도 빼서 중국과 러시아 쪽에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효과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나비효과처럼 북한 효과가 아프간전에 작용했다. 북한의 미국을 향한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렇게 이뤄낸 승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강경 노선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강경하게 나오니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아프간전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력투고로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야 됐고 그러기 위해선 아프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북한이 불러온 나비효과. 북한 효과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3번에 걸친 아프간 연재가 끝났습니다. 아프간전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있었고 그만큼 시사점도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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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